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길가와 걸어가면? 걸어가면은 여기에서 찻길만 쉬어 다리만 쉬어 오 날씨 좋다 어 일본을 나와서 못다니 저는 관람차 또는 롤러... 스케이트... 아 저 뭐야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정신없이 깨 오오옹 오옹 예 Artist I'm crazy I wanna make you crazy 스위치 와 확실히 바다 옆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분다 오오오오 손 막혀 손 막혀 와 진짜 바랍다 먹을 수 있어요? 먹을 수 있어요? 네 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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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어떻게 할까? 저거 살까? 먹을 거 갖고 타면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파코야키 같은 거? 근데 한 시간은 안 기다릴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롤러코스터도 아까 자리 엄청 많이 나면서 사는 거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먹어야 될 덫 뭐 먹지? 뭐 먹지? 와 아이스크림 손이같은데 크레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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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오 맛있어 경호상 경호상 물에 들어간거 아니야?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 크레페 장사해야 될까봐 이 맛있는걸 왜 안팔지 한국에서? 팔아? 다져줘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우와 타로리 몇일까? 미쳤어 초코 생크림 달기 아 저기있는 21번 저거 같은데? 아 이거 밖에 안넣었어 즐거움이 너무 짧고 고통이 너무 길어 길다 이걸 또 우선 훔쳐야되네 빨리 갑자기 너무 허무한데? 너무 허무해 한번밖에 안되는거야? 하나 넘어뜨리면 아무것도 없는거야? 이렇게 허망한번 주는거야? 나한테? 여러분 너무하네 처음에 한번 맞췄을때 자신감을 얻었는데 아 왜 나만해? 여러분들 왜 안해요? 나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거 뭔데 어떻게 하겠네? 나한테 드리는거야 말이 안되는데? 와 이거 한번에 할 때 4천원이야 이거 말이 돼? 어? 이거 뭐하고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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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나 지금 한국으로 갈게 왜 나만의 여러분들 왜 안해 여러분들 하루에 보고싶었는데 돌아갑시다 저희 돌아가서 좀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거기에 식사를 좀 해야겠어 하하 하하 지난말 기본 기름진정도 건배 한쪽 하나 실패 넣어야지 넣지 않는데 이거 밖에 못먹을 수가 없어 이 내용이 어느정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두 배 하면 되나요? 두 배? 기본 아잉 이거 진짜 오랜만에 써서 좋았던데 나 계란 두 개 추가해줘 계란 풀어서 먹어야 맛있지 에이치라는 음 아잉 너 너무 맛있다 아잉 아잉 음 예 맵지 맛있어? 맵지 맛있어? 맵지 맛있어? 맵지 맛있어? 맵기 몇이야? 맵기 중간 2분의 1 2분의 1 기본 옆에 있잖아 누가 10배로 먹던데? 정환이 형이 왔나? 근데 지금 매운데 조금 살짝 매콤한데? 근데 하니깐 더위배 더위바데? tain 맵지 밥을 하나 더 먹어야지 뭐야, 국물 다 맛있어? 안 먹어, 밥? 응, 괜찮아 배가 불러갖고 누나, 너 안 먹어, 더? 응 그래, 그럼 나도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지 말까? 자, 뭔가 맛있는데 먹으니까 나 먹지마 아니야, 아니야 안 먹이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해 맛있어 돼지 육수라고 하나? 이런 육수 맛있어 응, 맞다 윤희 인증샷 안 찍었다 오, 맛있다 하, 잘 먹었습니다 나갔다? 맛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? 배불러서 못 먹을 줄 알았더니 맛있는데? 어우, 밥까지 오, 좋아 좋아 나는 밥 많아 먹을래, 나 안 먹었어, 일부러 일부러? 어 우리 면 추가했어? 아니야 그냥 먹은 거야? 어 차슈 추가했어 차슈 추가했어? 차슈 추가했어? 차슈 추가했어? 차슈 추가했어? 차슈 추가했어? 아니, 면 추가했으면 뭐라 하려고 그랬을 거 같아 이건 안 되지? 어 아, 종이 형 잘하고 있어 나 면 추가하고 밥까지 시켰어 아, 진짜로? 응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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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또 난 계속 아까 닭가슴살부터 계속 올라와 그래서 카베진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, 카베진 어떡하냐? 공항에서 사야되나? 공항에서 사야되나? 공항에서 사면 돼 자, 이제 오늘 한국으로 다시 떠납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뭔가 한 건 없지만 되게 갑자기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네,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 가서 또 앨범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안녕, 요코하마 안녕, 요코하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합니다 짜잔 일본에 오면 카베진을 사가야 되는데 오늘 교태에서 못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사가고요 아, 하이하이 얼굴이 잘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얼굴 보이죠? 아, 뜨거워 기다려봐 여기 껴놓고 여기 껴놓고 여기 껴놓고 안에 음식점이 더 닿았다고? 냄새점도 많이 닿았다 라운드에서 먹든가 있으면 응 들어갈까? 네 하이하이 라면집 말고 없어요 후후 ㅋㅋㅋㅋ 후후 하이 하이 아 이거는 뭐 고기추가가 없어서 오 오 여기 고기추가 없지? 아, 킹메뉴 먹어야겠다 호미뉴 같네 호미뉴 라운지로 갑니다 라운지 캠프 하나 있어야 되잖아 라운지에서 찍은 템 하나 있어야 되잖아 영상 라운지 가는 길이 정말 너무 멀어요 라운지가 딱 하나라고 해가지고 어? 53번 게이트인데 여기가? 53번 게이트인데 그냥 여기가? 53번 게이트인데 그냥 여기가? 53번 앞에 있는 아 에어라인 라운지 엑스타 알라이언스 그거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어 뭔가 어디 뭐 미국이나 일.. 미국 이런데 유학 가는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네 혼자 여행, 배낭 여행 가는 오오 나온지 오랫만 여기가 좋아 보이네 아 아 아 이게 뭐야 뭔 맛이지? 계량했나? 처음 explain Mmm 치즈가 제일 맛있네 만드는 게 있겠다 이거 이렇게 치즈가 제일 맛있네 마요네즈 넣었어 딸기잼 버터도 없더라구 치즈는 있는데 딸기잼 이리 왼쪽에 딱 한번 넣어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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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은 이제 저에게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탁승합니다. 탁승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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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앞으로도 들어갑니다. 여름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자, 자. 기지가 않네요.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갔다 오는 기분이네 갑자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걸리고 힘들었다